안녕하세요. 아플리 아이아스 입니다. 원래 좀 전에 테스트 영상을 찍었는데 테스트 영상이 너무 산만하고 좀 망한 것 같아서 그냥 어차피 이거 줌6 테스트 영상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수다 떨면서 근황 같은 거 얘기하면서 이어클리닝 소리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 잠시만요. 좀 가까이냐고 제가 드디어 드디어 마이크를 받았어요.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엄청 오래 기다려야 했었어요. 거의 2주 정도. 아무튼 이렇게 왔으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정말 한 2주가 그 2주가 무슨 맹경같이 흘러가더라고요. 일단 이쪽부터 제가 지금 왼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왼쪽에 한번 들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왼쪽에 한번 들릴게요. 다시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귀에 꽂는 마이크고요. 뭐 헤어 브러싱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메이크업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좀 더 가까이 소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리고 그게 여기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샀어요. 그거는 저렴하더라고요. 이거 정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마존 닷컴에서 구매를 했고요. 거의 이제 모든 비용 다 빼서 80만원 넘게 나왔는데 국내 배송도 가능해 저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존에서 신켰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비싼만큼 소리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도 확실하게 구분을 잘해주고 면봉으로 이제 롤플레이도 그동안 찍었던 거라도 마이크 바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찍고 그러려고요. 특히 특히 이비에노과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귀뚜기가 잘 안된다고 좀 속상해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마사지 이어 마사지 같은 것도 한 번 다시 찍고 제가 그리고 또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럽니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게 다 마이크 때문이었어요. 에뛰로 녹화를 하면 미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만 주의 깊게 들으면 들리는 그런 건데 그게 싫어가지고 찍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계속 안 찍다보니까 조금 요새 업로드가 틈했는데 앞으로는 자주 할 수 있을 거 같아. 또 이거 마이크에 적응해가지고 너 어떤 소리를 낼지 연구를 해봐야겠다. 제가 귀가 좀 아팠어요. 여러분 이어폰 다 좀 계시니까 이어폰 항상 소독 잘하시고요. 소독을 안 하면 세균이 많아지니까 약국에서 소독용 해탈을 사셔서 이어폰 소독 잘하세요. 잘 때는 웬만하면 빼고 빼고 주무시고 요즘엔 거의 이어폰 안 끼고 ASMR 듣고 있어요. 그래도 잠이 오더라고요. 피곤해서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너무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편집할 때도 그렇고 좀 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또 스펀지 어디 갔지? 얼마 전에 제가 스펀지 이어 클리닝을 올렸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나 이런 스펀지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는 배경 합성을 할 때 그게 좀 그게 그래서 그래요. 합성하는 것 때문에 이해 부탁드릴게요. 조금 딱딱한 귀지 소리가 날 거 같아요. 너무 괜찮아요. 조금씩 담긴 사람을 보일 수 있어요. 너무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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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도 제가 이걸로도 팅글 기계같은걸 만들 수 있을런지 아직 얘가 너무 낯설어요 잘 기계를 못 다루니까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더라구요 기계치는 참 힘듭니다 살기가 그래서 제가 기계를 못 다루어서 기계를 잘 다루는 남자 보면 뿅 가는 것 같아요 되게 멋있잖아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여러분 건강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밖에 안나갔어요 너무 좋아서 못 나가겠더라구요 친구들도 만나야 하는데 제가 선뜻 만나자고 말을 하기가 싫으면 너무 좋아서 친구들은 나한테 만나자고 잘하네요 제가 맨날 집에만 있는거 좋아하는거라니까 제가 맨날 집에만 있는거 좋아하는거라니까 오늘 날이 풀렸다고 하는데 아까 나 보니까 저는 좀 추웠어요 제가 원래 추위를 되게 잘 타요 더위도 엄청 잘 타고 온도가 조절이 잘 안돼요 우리 엄마가 제가 감정조절이 잘 안돼서 그런걸로 날이 너무 좋아서 먹을 거예요 그냥 맨날이 없는거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는 지금 언젠가 너무 좋아해요 이게 콧바람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솜을 막혀서 잠그고 있어요. 다시 면봉으로 돌아가서 저는 면봉 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뭐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좀 고치고 싶어요. 면봉 소리가 제일 좋아요. 면봉 소리가 제일 좋아요. 이티로 구독자 3만명까지 모았는데 이 아이로는 얼마나 알 수 있을지 아직도 제가 사고 싶은 마이크가 많답니다. 면봉 소리가 제일 좋아요. 면봉 소리가 제일 좋아요. 면봉 소리가 제일 좋아요.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요. 그리고 빨리 내게 되고 덩이 들고 나랑 친해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지을까? 원래 사물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그 사물도 영혼이 생긴대요. 제가 언제 이런 얘기도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길에서 물건 함부로 줍지 말라고 그런거는 음전히 알 수 있어요. 수고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little bit better وال작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안올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댓글 꾸준히 써주시더라구요. 전체 영상 댓글 다 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는 건 아니고 댓글을 여러분이 달면 저한테 어떤 영상인지 상관없이 뜨거든요. 그래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은 잘 안해도 댓글은 다 하나씩 다 보고 있어요. 악플 관리도 꾸준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악플 보면 여러분이 언짢잖아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워야죠. 또 살얼 whenVIDU굴이 메이크업이 나와야만 칠칠칠칠 앞으로 찍은 롤플레이들이 기대가 됩니다 빨리 롤플레이 찍고 싶어요 마음이 프레쉬하네요 이게 줌이 조금 더 예티보다 맥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침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이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소리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소리가 잘 나는 분들 거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저는 약간 애기같은 애교많은 목소리 되게 좋아해요 애교많은 목소리 요즘에는 체리씨님 영상 되게 자주 봐요 체리씨님 목소리가 굉장히 애교스럽잖아요 그래서 잠이 잘 오더라고요 제iğ Temperance 구경 중 영양모로 잘라왔네요 이거 이어클래닉은 얼마나 찍었을까요? 까만요. 오늘은 거의 테스트 영상 경험 불려봤다. 지금 새벽 3시인데 약간 놀려서 눈이 풀렸어요. 제가 계속 말할 때마다 눈을 감는 게 약간 졸려서 그래요. 에어 클렌즈가 얼마나 찍었죠? 약간 시간을 좀 내는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 열심히 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파이팅하세요.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